자, 산나비 클로즈 베타 버전 1.2.95 버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면 데모 버전입니다 B 빠덜 빠덜 아빠한테 보여줄 게 있어 내가 만든 거다 똑같지? 애가 벌써 저런 것도 만들고 재주가 좋네 얼굴이 완전 똑같아 빵빵빵 안아줘요 백억번 백억은 어떻게 알았니? 똑똑한 딸내미 재밌는 물건들 상자 아니 걷는 거 너무 느려 여기야 재밌는 물건들 상자 무선기다 멀리서도 얘기할 수 있지 군대 물건들 군대 물건들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니? 난 멋있는 군인이다 나도 군인 놀이 군인 놀이하자 한 명이 대장님이라고 한 명이 부활을 하는 놀이야 대장님 하고 싶어 물론이죠 물론이죠 대장님 대장님 철호랑이 빌려줘 나도 철호랑이 있다 이거 말하는 거지 응 철호랑이 짠 나도 있다 철호랑이 이 게임할 때 말고는 차량할 수가 없다 이제 완전 멋있는 중대장이다 누가 봐도 대장님이지 나를 따르라 네 선장님 잘 안 들려요 집이 배쳐 집이 배쳐 모양이야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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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었다네 대원 널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귀가 내게 주어진 아주아주 막충한 인부가 있기 때문이지 그건 바로 산딸기 대원을 구출하는 것 와 딸기 뒷동산 위에 갇히고 말았지 뒷동산은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닐세 아주아주 강력한 공룡들과 무시무시한 용암으로 가득하지 용암은 적당히 있는 척 해줘야돼 용암은 적당히 있는 척 해줘야돼 기관은 천무하적 정군예인이기 때문에 천무하적 정군예인 천무하적 정군예인 행운을 비네 예써 잠깐만 딸기가 빠졌잖아 3x0212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은 완전 뜨거운 용암이네 대원 난 대장이잖아 아 감사합니다 대장님 네 그런데 무엇이 용암입니까 풀이 없는 땅이 용암이다 용암은 완전 뜨겁기 때문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대장 명심하겠습니다 대장 행운을 비네 대장 던저러스 격점 하우 텐 아 속도조작 제군 소질팔 사용을 허가한다 나 치지마 오지 어떻게 연락했지? 이번에 새 버전입니다 농구한 거 불지가 않으니 무척 소망 뼈다 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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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안되 킹룡이 죽었어 경력있는 신입 전하무적 정의 코인 란나비 코인 블레이드 어펄트는 데모 때 별로 좋은 일상이 아니었어서 안할 것 같아요 저 위에 티라노들은 잘 있어? 하나 떠뜨렸는데 킹룡 컷 100억배 더 좋으니까 시라 너한테 좀 미안하지 않나 안녕하세요 따밤 안보이는데서 얘기를 나누는 노래 방금 퓨토리얼 할 때 안보이는데서 얘기하지 않았어 그건 상상이었나? 두번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시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나비일까? 나중에 이유 나오겠지? 안 나오려나? 아님 말고. 하, 이 새끼 봐라. 여기가 네 안바위가. 장선이? 구경이나 하십쇼. 하, 이 새끼 봐라. 하, 이 새끼 봐라. 전부 다 바라겠다. 하, 이 새끼 봐라. 더 있나? 산나비에 대해 알려진 건 그 전부. 그러고보니까 아직 산나비가 뭔지 모르네. 네가 산나비에게 단 폭탄. 얘네가 산나비한테 폭탄을 빨았고. 미안해. 전 재산을 줄게. 나하. 모나리자. 어식이 여인. 진주 목걸이를 한 여인인가? повтор지. 내 지금. 내 지금. 나 지금. 뭐? 경찰 민원 게시판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로 전화하라던데 확인 절차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 가만있어 좋아 땡 출동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는 거 아니다 출동해서 뭐 할 건데 경찰도 못 건들지만 산나비는 건들 수 있지 산나비가 아니구나 주인공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아빤가? 이름이 아빤 거 아니야? 내가 못 쏠 것 같아 뭘 숨기고 있지? 철호랑이 이게 뭐지? 비밀 오 강 스텝도 타임 처리는 뭐하고 있는 거야 피했어? 기가 막힌대 쓸만한 손님이 찾아왔잖아 동성병은 필요 없겠지 여럿게 놀아보자 지워진 것 같다 아 이거 싫어 연타하는 거 진짜 싫어 프리프레이 게임은 그래서 연타하는 거 없으는 옵션도 있는데 남길 말은 그게 전부인가? 어디서 불러먹던 놈이냐 아니? 총에도 손이 있고 손에도 총이 있고 총든 손든 총 총든 손든 총 넌 나가고 난 이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지 총이 아니라 자폭 버튼이구나 뭐야 누가 썼어 로봇 머리인데 너무 약하다니 뭔가 익숙한 친구인데 로봇 쇠 어떤 파란결함이 제가 쏜 거야 잘 쏘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배님 난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이러셔야 합니다 썬나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듣는 귀가 있습니다 으악 재입돼시러 내가 사망 유원 내가 내가는 마고그룹은 기업인데 마고특별시입니다 삼성특별시 거기 산나비가 있다고 그 어떤 때보다 가득성이 높습니다 작전을 맡기려고 합니다 산나비를 만나 사람은 선배님뿐이니까요 조건이 하나 있다 작전 0호를 발령해 작전 0호를 발령해 집 가져와 오퍼집 글쎄 수다가 늘어나 소스 철호랑이 정비가 필요한데 송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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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간 후입니다 10시간 후입니다 양직실이 있습니다 입대하 입대하자 정비단 년대 어젠 deja pedep 문 송수령 송수 동군 들어갈라 그랬네 음? 지금 보니까 원근이 독특하게 되어있네 필승 동 하나 뽀다닥 존장와서 도망갑니다 야 오래간만인다 쓴베임 잘 지냈습니까? 안 죽었지 말입니다 후대가 뒤집어졌지 말입니다 존장님 후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지금 얘기할 기분이 아니네 고령 고령 준장 저녁했는데 돌아오면 저라도 기분 안 좋을 법합니다 어쩐 일로 찾으셨지 말입니까? 정비가 좀 필요해 파슬팔 부품 말씀이십니까? 윈치가 마모된 것 같은데 회형 물자 됐지 말입니다 우린 발자국 없는 범이다 한참 됐습니다 연식있는 장비기도 하고 가루교가 까다로워서 쓰는 사람이 없다 앤까? 총 쏘면 되지 파슬팔 부품 진베임 암시장 알아보시지 말입니다 조금만 큰데 가도 별의별 군수분들 다 있습니다 군대 도둑놈들이 좀 많아야지 말입니까 아하 으하하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 큰일 납니다 야 너냐? 혹시? 사슬팔 훈련 코스는 17번 훈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국 10번으로 평생 남겨둬야 한다 아입니까? 승강기 불러들입니까? 오브코스 보자 아시면 됩니다 시원하게 부으고 오십시오 재활 훈련을 시작해볼까 튜토리얼이 길어졌네 읽기 마지막 방문일은 1062일 전입니다 어떤 훈련 코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초 왜 기초임? 베리 스파이시 로 해야지 대쉬는 강한 회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격을 당한 후에 방향키와 스페이스를 눌러올 흠 더블샵 쉽게 만드시고 에시가 되네 굿 좋아요 이지 적은 굿굿굿 싹싹 달라붙는구만 이게 쌓을팔이지 에임 이슈 승베임 작전 영호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안녕하세요 대체 왜 영호가 뭘 의미하는지 지금이라도 취소하십시오 쌤베임 그만 남길 물건 두고 가십시오 모실때 함께 모셔드리겠습니다 유품 아니? 저거 사라지는거 좀 아니지않나 아닌말고 정군예인 민공도 개조인간이예요 철호패 이거 이게 철호패야 철호랑이라는 뜻이야 하하하하 나도 대장이다 중대장 전문하적이야 전문하적이야 뭐임 우는거임? 브리핑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극 극 극 극 빨간점이 식별 가능한 시민입니다 30분이 채 안되는 시간동안 마고시민 297만명이 모조리 증발했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생존자가 구조실을 신호를 보냈습니다 인마리 컴퓨터 엔지니어 마고로 파견된 조사팀의 멤버였습니다 값진년에 태어났다고? 작성 목표는 두가지입니다 김마리를 구출하는 것 우미의 비역입니다 대공포대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뭐? 선배님 아무 경고 없이 사격할 정도로 허술하지 않습니다 뭐? 군사시설까지 장악당한 겁니다 작전을 취소해야 합니다 항로 유지해 2024년생 24년생 김마리 마고는 요새에 가깝습니다 니놈 때문에 또 산나비를 놓칠 수 없다 곧 곧 작전 영호가 발령됐다 모든 통제권은 나한테 있어 조종사만 죽겠구만 2km 남았습니다 패치 열어 잘 못쓴다 200km가 넘습니다 200km가 넘습니다 200km가 넘습니다 대공포로 12km가 넘는 낭인 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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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m 4mm 4mm 5mm 9mm 5mm 8mm 됐어 단단히 꾸였군 그냥 멀뚜하게 가면 되는데 맨날 이기다노스 값에다가 비격당해서 딱둑대는 걸 참을 수 없다 이기야 롯백샷 우후 바뀌었으니까 또 배탈을 하는 거겠죠 어디가 바뀌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요 액션은 아마 저번에도 됐을 거에요 어서 오십시오 불행한 도시 마고시입니다 마고특별시 마고특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곳은 기술과 혁시드론 행복한 도시 마고특별시입니다 입장에 앞서 간단한 신체 스캐닝이 있겠습니다 의례적인 검문 절차에 오니 하... 나... innerhalb이 76개 위반사항 확인 비어는 추가 검문 대상자 입니다 하... 택 택 부검당한다 덥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덥수 안고 택 택 택 택 택 택 맨 처음 공개됐을 때에 비해서 확실히 시원시원해졌다 산나비 맨 처음 공개됐을 때는 되게 깝깝했었는데 산나비 맨 처음 공개됐을 때는 되게 깝깝했었는데 택 모던 양장 쥐새끼야 너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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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에 끝 4 으 흥 흥 흥 흥 흥 흥 네온이 불타낸 벌이 세이브 포인트가 좀 많아진 것 같다 개념 세이브 난 도가 좀 내려갔다고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잡아야 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가? 잡아야 되네 수지 목욕탕 슈퍼마켓 대한마켓 왜 날 쫓는 거지? 쫓는 거지 대답해 인마리 어서 오고 네 주인은 어디 있지? 요란 떨지 마라 누가 따라오라고 했지? 개무룩 치 아 멀리 떨어지라고? 정신이 사납다구 정신이 사납다구 액 액 액 액 빨리 와 플랫폼이 오는 걸 기대를 숱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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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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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머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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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었어요? 아니라고 해줘요. 웃었는데. 철부덕. 망했다. 아주아주아. 아주아주아. 아주 많죠. 그로봇을 건드리면. 아하. 저 깡통들 때문에. 이곳에는. 바다 가래에는. 온다. 아하. 컷. 도망갔다. 김말이. 도망차.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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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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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 때 있었나요? 아잇 나와라잇 나와라잇 아니 이걸 받네 뭐 버티려고 아 잠깐만 어떡해 아니 달콤이가 안 걸린다고 지나갈 길을 더 퍼줬네 기능 때문에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끝난건가 미쳤어요? 그런 말하면 절대 안 끝나는거 몰라요? 아아 오 해치웠나 우리 여사는 안전을 최선으로 합니다 마고시는 9999일째 무사구입니다 이추 쩐당 9999일 무사구 머피는 전등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 가로등이구만 아무것도 모르고 이 도시로 왔다 대충은 한다니까 네트워크 블랙아웃이 일어나고 모든 시민들이 사라졌지 읍비를 그냥 말하네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300만명이 증발했다고요 모든게 우리를 죽이려고 들고 2만 볼트 누전이 일어나고 있고 800톤 강털 지렁이가 돌아다니죠 뭘 믿고 그렇게 대평해요? 난 군인이다 감정적으로 구는건 봄이 안돼 넌 정보만 넘겨 그래 너희 조사팀이 찾아낸 정보 사실 없어요 안돼 안 구하러 올까봐 그랬죠 잘못 짚었어요 네트워크 블랙아웃있죠 네트워크 블랙아웃있죠 그건 결과일 뿐이죠 뭐 뭐라고? 누굴 죽여야되지? 도시의 모든 데이터가 사라졌어요 텅 빈 도시니까요 텅 빈 도시니까요 데이터 컷 돌겠군 도망쳐 아저씨는요 말 안해야지 얼마나 믿어도 돼요 너 믿고싶은 만큼 믿어 낚시좋아요 800톤짜리 설지렁이 낚시를 시작하지 저거 머리만 떠있는거 좀 좀 징그러운데 이 거대하고 시크로운 기계지렁이의 정식 명식은 기택 명령이에요 이동형 거대 파쇄기에요 어깨까지 그려주지 왜 파쇄기를 이동형으로 만든거지? 빠르게 설거하려고 테러리스트가 저 파쇄기를 본봤어요 뭔가 이상한데 신경 쓰지 말지 완전히 미쳐버린 파쇄기가 전부 박탈내고 있어요 도시의 멀떡한 바닥이 나만하지 않을거에요 갈고리를 바닥까지 내린다 파쇄기가 갈고리를 물면 땅밖으로 꺼낸다 허리부터 뜯겨나갈걸 그러면 끝 크레인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크레인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배경그림 귀여워 블랙박스는 수정할 수 없죠 플레인 줄이 끊어져 적징 엽글 철거용 파쇄기가 그깟 발굴이라 못 уп을거같아 옆에 걸면 안 됨 파워 회전날에만 동력을 공급하는 파워가 따로 있어요 그 파워를 작동 불능으로 만든다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왜 파쎄기에 칼고리가 들어갈 공간이 있는거지 하지마 정비소로 돌아가요 파워에 과부하를 걸어서 망가드릴게요 사내망이 남아있어요 해커였군 해커라뇨 정보 자산 취득 전문가라고 해주세요 이런 게임엔 해커가 있어야지 역시 해커였어 벽에다가 직접 그리면서 설명한거야 잇마리가 거엿 파워를 망가뜨리는건 확실히 알 수 있나 생각좀 해보자 어떻게 파쎄기가 갈고리를 물게 할거지 떡밥이 있어야죠 떡밥이 있어야죠 냉 이대로 간다 좋아요 구독 파쎄기는 지금 정비소로 돌아가 있을거에요 마고 네트워크 허브가 있으니까 베킹해볼게요 한번 해보자구요 빈말이 귀여워 빈말이 저기서 세이브안하면 세이브가 안되는거 아 뭐야 바닥에서는 소리가 안되네 아이고야 소리가 갑자기 엄청 커졌어 소리가 갑자기 엄청 커졌어 소리가 갑자기 엄청 커졌어 소리도 안 돼 소리도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그냥 옛날 장비라서 쓰는 건데 비밀요원인가요? 비밀요원 나가신다.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데로 왔냐? 네? 나란 일하는 애커는 딱 한 종류뿐이야. 암호가는 대신 너도지? 아니 자기 얘기는 안하면서 남의 얘기는 다 물어보네. 거래를 했지. 민망하게 뭐 그런 걸 물어요. 제일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경찰에 잡힌 거. 땅 돌아나가실세.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 짓을 했길래. 이게 뭐예요? 백대령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내가 전했다고 해. 네 전과를 지어줄 거다. 굴가이. 굴가이. 철호랑이 굴가이. 철호랑이 굴가이. 어? 문제가 생겼어요. 해역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상망 설정까지? 전상망. 뭘 해야 할지만 말해. 충돌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중기기를 전부 끄세요. 세 곳이네요. 넌 되게. 위험하니까. 따뜻한 남자. 머핀이 없었고요. 금말이. 자존심 세울 문제가 아니다. 넌 정보원이야. 내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누가 추적하지? 이동 속도 빠른 삶이 가야지. 아니. 아직... 맞았다 아야 긴바리 보다 맞았다 이거 사운드 여기서 왜 이렇게 커지냐 중계기 하나 꺼졌어 꺼진게 아니라 꺼졌지 아니 이거 글씨를 읽어야 되는데 둘 다 동시에 할 수 없잖아 여기 데미지 입는 말판 아니겠지 여기 데미지 입는 말판 아니겠지 트레인이 조금 더 잘 보여도 돌고 얻는 다시마 충분히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두번째 꺼졌어요. 중깅이 꺼질때부터 때려 부수고 있는거에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걸. 나도 버튼 하나밖에 안 눌렀는데. 아야! 가장 적용. 가수수수수수수, 와우. 아야 어 저 photon vis어요. 왕이 오지 오렌지. 아야. 너가 뭐하니. 아야. 안녕하세요 금말이 빨리 좀 부탁한다 아저씨 메말랐다는 얘기 많이 듣죠 금말이 삐졌다 사단했다 마구식불가에 금말이가 유난히 정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저씨 왜 멋대로 사라져 네? 잠깐 확인할게 있다고 메시지 못받았어요 차단했어 이건 철호랑이가 잘못했다 통신을 끔 어떻게 해 이게 다 뭐지? 철호랑이 뱀뱅이소 갈딱재 화쇠기 위치를 추적했거든요 여기가 집행명령의 정비소에요 쓰레기 처리 시설이잖아요 마구 내부망을 뒤져봤거든요 화물 드론이 있는데 많죠 모든 화물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에요 쓰레기장에서 뭔가 하고 있네 배럴리스트 해지신가 이 기업의 디폴트 설정이라구요 뭔가 이상함 난 마구시를 이렇게 만든 놈을 잡으러 여기 온거야 내 알바 아니다 그렇네 저게 뭐지? 오 반속 철팔에 밀쳐지기 VS 폭탄받기 목핀 힘내 목핀 힘내 난 떨어진다 열애 뭐가 있지? 뭘로? 화쇠기와 와물드론 크레인을 가져와라 김마리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노출된 공간에 있지마 통신 열어 은언피의 기본이지 하트 이란 혼합 20 일 일 amor 불 오빠론 이란 보내 이란 그erald 이란 용 어둠 억 김 어둠 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시웠나? 5도 파워가 달려있었어요. 좀 빨라졌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거 맞으니까 부서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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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털 티라노가 싫어 닭, 닭의 조상 새가 싫어 새들은 너무 높이 날아다닌단 말이야 몬스터 헌터 하면 딱 맞는 말이지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 티라노의 울음소리가 비둘기랑 비슷할 거라는 가설들고 있거든 유용한 정보구나 킹룡 언제까지 모자 쓰고 있어야 해 모델이 움직이면 안 좋아 딸내미 다리 짤막한 거 겁나 귀엽네 없었거리는구나 뭐 하는 숙제인지 말해줬던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그려오는 거 주인공이가 나쁜 놈이구만 사람 떠들게 해두고 멍 때린 거예요? 이민의 시설이에요 대표 이사실로 갈 수 있죠 무슨 일이 있선지 알아낼 거예요 뭘 뜸 드리고 있지? 저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뒤에 있는 거 다 지렁이야? 고멘 이 도시가 뭘 숨기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 새로 작동할지도? 뭐 때문에 이런 기계가 많이 필요했을까요? 배턴은 여기까지 이 구린내 풀풀 나는 수상한 도시 이 구린내 풀풀 나는 수상한 도시 앗 야 뒤로 와 김말이 먼저 가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냐 무슨 의도지? 흠 낙 당할지도? 따라올 생각하지 마라 니 전과를 없앨 기회를 두었어 왜 날 따라오려고 하는 거지 위험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걱정되니까 그러쇼 어 나가 접상할 생각 없다 아저씨 태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임무 때문 아니잖아요 무언가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아 아 아 이데지 마시오 오락핑을 환영합니다 이사님 와 빅스빌 끝말이 여기 놀러온거 아니다 엄청 꼽주네 그러게 주행곡 성격 나쁜거봐 이런 해킹은 어디서 배웠나 오해한다구요 홀든키 통해서 하는거라 완전 합법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했나 마고 마고워치 분산보안체계를 적용한 마고채널은 외부의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도시 모든 곳에 접근할 수 있어요 나니?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다고? 기밀채널은 절대 외부에서 이건 테러가 아니라 VRP용 핫라인이 살아있는데 산나비가 보낸거겠지 데이터 대부분이 깨졌다구요 산나비 성격 나쁜거봐 무슨 일 있어도 절대 산나비와 엮여선 안되 그것들과 엮이면 살아있는 송장이 된다 뭘 하든 어디에 솜 뜬 그것들은 너를 죽일거야 혹시 이 사단이 난걸 보고도 아직도 모르겠나 내 말을 아직도 이해 못했군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마라 말풍선 이거 두개로 하는게 더 좋을거 같은데 모든 이사님들께 알립니다 최종 해결 프로토콜이 발동되었습니다 모든 VIP는 모든 개인 데이터를 말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뭔 소리야 최종 해결 프로토콜 최종 해결 프로토콜 회사 보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회사와 도시의 모든 데이터를 말소합니다 그래서 마고 시민이 다 죽은거야 핵 분열로를 융해시키기 시작한다 산납이 딱대 핵발전소를 터뜨린다잖아요 자폭 기능 있는 미친 도시에서 어쩌려고 무슨 돈 고철 지령이 잡는거 도시 전체가 핵폭탄으로 변하기 전에 금발이 인싸네 뭐 얼마나 대단한 목숨이라고 왜 이렇게 용감해졌지 거짓 구출 신호까지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게 제 전과를 지워준다구요 그 다음엔 어 던졌어 아저씨가 평범하게 살라고 하신거 이게 제 마지막 기회라는 느낌이 와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 남은 희생 베팅 할게요 왜왜왜왜라이 미쳤어? 무슨 짓을 한건지 알아? 다바치롱 이제 저도 살아있는 송장이죠 김마리 캐릭터가 약간 감이 안오네 앗 저거 안돼 보지 마세요 눈 감으세요 이 후 스토리는 본편에서 공개됩니다 많은 기대도 각들은 하악 그러면 이 뒤에는 왜 있는거지 다시 대피 속지 날짜는 개발차도 모를 듯 날짜는 개발차도 모를 듯 뭐야 뭐야 뭐지? 아 아 뭐야 레일을 타면 지나갈 수 있는건가 여기가 어디야 아 아 맥락 아 맥락치 레일을 타고 있어요 되는구만 아 살려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아 다행 나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세이브 어딨냐? 저장마렙네 벽이너디라는 누구 와우 조선사람 조선것 로스트메모리 따라 삼거리상회 기억변환 아름다워 어서오십시오 귀룡원 출국 제이크다니엘스 담배 기업변환상담 댕댕랜드 우주강산 오지 오지마 제이크다니엘스 오지마 제이크다니엘스 제이크다니엘스 용기 에이크다니엘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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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크다니엘스 아 아 내 미스긴 한데 너무 밝은데 갑자기 아 아 이건 또 안되는 아니요 아니요 아 이거 빨간 빨간 저거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는거 아냐 아 이 뒷부분은 아직 스포이 업데이트 안되고 레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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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네요 아아아아 바람 붙은건가 이거 더블유컨 할일이 얼마나 쎄가 보이네요 아아 이거 얼만네 에임 좋은거봐 아 에임 싸움에서 밀렸다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것을 하기야 으아 으아 으 아 으 으 으 아니 잠깐만 나니 저기 갈고리 안걸리는데 컨트롤 어려웠네 으아 아니 아씨 안돼 아니 너무 즐겼는데 아 제발 로프 신나게 타다가 그만 으아 잠깐만 까불지 말자 뭐지 오늘의 교훈 까불지 말자 까불지 말자 까불지 말자 까불지 말자 새끼야 단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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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간.. 빨간 벽 기믹이 추가가 됐다 지면 안 받을까 으아휴 아이씨.. 장난해 이거 아니 몇번을 떨어지려고 그래 어어어어어어어어 스탑 뭐임? 저 이미지 버그인거 같은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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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네스 끝인가아.. 아닌가아.. 뱅림.. 외주.. 보스전이야 혹시? 오오.. 왜 안지.. 아니.. 귀엽게 생겼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래서 끊는게 어딨어.. 너 줘.. 너 줘.. 너 줘.. 이것은 암약단체의 몽록입니다.. 비자들은.. 베타 게임만 내고 본편을 안 내는 자들의 목록입니다 게임 플레이 경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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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경음 약간 저것 크게 안 맞는 거 있다 와인딩 기능 어... 만족 근데 안 썼어 클리어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한 시간 이상 전반적인 게임 난이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렇게 쉽지도 않은 이 정도면 좀 어려운 선이지 적당한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몹 아하하하 가장 어려웠던 맵 하하하하 보스 스테이지의 난이도 음... 난이도 난이도 그래도 난이도... 난이도를 여기서 더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보스는 좀 어려운 게 마치 여러 번 트라이하는 게 마치 개발자에게 한 마디 빨리 형식 버전 만들어주세요 연기증 난단 말이에요 버그 제보는 아래 디스코드 채널로 부탁드립니다 버그 제보는 아래 디스코드 채널로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뵙습니다